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인사드리는 헤나킴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 창업의 꿈을 이루려고 제가 조만간 뉴질랜드에서 커피샵을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중간에 좀 쉬는 텀이 생겨서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에 휴가도 왔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저의 고향이 대구 지금 본가에 와있고요. 저기 저의 집 계단인데 제가 그동안 이제 영상에서 이제 서울말에 고사해서 눈치 못 채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제가 사실 고향이 대구에요. 그래서 제 고향 대구를 여러분께 대구토박이로써 여기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구토박이로써 여러분께 대구 맛집과 대구에서 가기 좋은 곳들 대구 관광 코스를 여러분께 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브이로그 함께 가시죠. 고고고! 저는 지금 제 친한 동생을 만나러 지금 대구의 시내라 불리는 동성로로 가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지금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우와 근데 한국에는 무인 가게가 많은 건 들었는데 무인 계란 판매점도 있네요. 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 무인 상점에서 계란을 팔다니 이건 진짜 우리나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 있었으면은 벌써 다 훔쳐가고 계란 없어요. 절대 뉴질랜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와 우리나라의 위험. 와 한국의 위험이다. 샌드위치 가게도 무인이네. 와 대박. 샌드위치를 무인으로 팔아요. 와 겁나 신기해. 도둑이 없는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와 심지어 24시간 운영해. 이야. 대구 지하철은 총 3호선까지 있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선은 2호선이고 2호선 반월당역 혹은 1호선 중앙로역이 동석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호선 타고 있어서 오늘 반월당역에 내릴 거예요. 아 오랜만에 지하철 보니까 너무 설레는데요. 여기가 바로 반월당역입니다. 이야. 제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요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길에 이 길을 지나갔었는데. 이야. 옛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아직 잘 있네요. 이야. 대단하다. 코로나를 이겨놨구나. 이야. 대구에서 시작된 봄봉커피도 보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깨알 대구 상식 하나 드리면은 대구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가 꽤 많아요. 이 봄봉커피도 대구에 시작됐고. 여러분 잘 아시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랑 또 뭐 있지? 또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대구가 프랜차이즈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우와. 유튜브 아카데미가 실제로 있구나. 이거 TV에서만 봤는데. 우와. 유튜버들이 다니는 학원이 실제로 있었구나. 동석로에 있었다니. 우와.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 이야. 제가 지금 만나러 가는 동생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호주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뭐 해먹고 뭐 해먹고 사나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영어 좀 배웠으니까 영어 강사나 해볼까 하면서 이제 태솔 태솔 자격증을 따로 태솔 자격증 학원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만난 동생인데 지금 이 동생은 실제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저는 그때 그 태솔 자격증만 따고 영어 강사에 흥미에 이뤄서 저는 다른 진로를 택했었는데 아무튼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벌써 와. 2년이 10년이 됐네요. 아무튼 그때 만난 동생을 지금 만나러 하고 있습니다. 선분이라는 식당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집이 오늘 만나는 제 동생 제야. 제야의 떡 안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한 5번 오게 갔다고 하는데 제야가 30년 넘는 대구토박이니까 제야의 센스를 한번 믿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제야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가 제야가 추천해준 대구 중구의 맛집 선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약간 분위기가 오마카세 같은데 이야 지금 오픈하자마자 지금 커탈어요. 자리가 없어요. 이야 이게 메뉴인데 메뉴는 어떻게 요리 속밥, 고등어 속밥, 영랑 속밥인데 제야의 추천이 고등어 속밥이라서 고등어 속밥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맛집에 마교폭 아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정말 이끌어요. 아 그래? 이게 한창 코로나 때 매력력이 되게 배들이잖아. 그래서 매력력에 새우가 들어간 국이 나왔습니다. 야 이 숙지한 국이 나와요. 약간 이거 와 야 이거 약간 여기 국내에서 모든 인동이 쓰지 않아요? 고기 두 개를 넣으세요. 옛날에 음 뭐야 맛있다. 그냥 가면 되나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약간 메인 먹기 전에 음 800도를 뚫어주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여기 테이블 가서 두 개 이어서 어 먹지 모르고 튀김이 나왔는데 한번 먹을게요. 감자 꼬로키에요? 아 아 아 와 대박 맛 맛 맛 맛 맛 아 역시 제일 추천 맛있답게 다르네 에피소드 역시 다르네 아 며이는 기대되는데? 음 음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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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섬군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오그너 고기 점식입니다. 오그너 고기 점식입니다. 이거랑 점식이 이쁜지 이거랑 맛있어. 이거랑 음식 한 잔 이렇게 먹이니까 아 그냥 싹 다 между 이거랑 아 에피소드 자 요리 볼똑 비닎바 보고 맛있어요. 볼똑 고등어 정신을 사먹어 이쁜지 오그넘 이렇게 고등어구이를 다 비빈 다음에 간장에다 와사비를 불어서 어떻게 한다고? 와사비 비벼 간장을 소스처럼 올려서 이게 가급적이지 않고 완벽하고 밥을 먹고 지금 엄청 배가 부르거든요 배가 불러서 잠깐 소화시킬 겸 여기 봉산문화거리를 걸어볼게요 여기가 예전에 갤러리랑 봉산문화회관이 있는 곳이에요 대구 31년차 터박이가 알려주는 투어입니다 오늘 날짜가 3월 23일인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경기도 쪽에 계속 있었거든요 거기는 완전 겨울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하루만이 날씨가 여름이 됐네요 역시 남쪽이 날씨가 덥군요 여기서부터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초입의 첫번째 카페 여기서부터 쭉 다 보걷집을 지나서 다 카페라고 합니다 커피 다 카페 저기도 카페 커피향 되게 좋았어 저기도 카페 요즘 한국에 카페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실내를 다 미니마이징해서 실내에 인테리어를 좀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두고 그런게 약간 트렌드인거 같아 심플하게 여기 골목골목이 약간 성수동같이 약간 MG들이 많네 느낌이 있네 동성로 안쪽은 중심간 포화상태니까 봉산, 삼덕, 저쪽으로 발달이 많이 됐죠 역시 대구토박이 듣는 이런 찐 여행정보 지금은 거의 동성로에서 안 만나죠 동성로에서 만나면 이제 그 뭐라 해야죠 초급은 뭐라 하지? 하수 동성도 지금 발달이 많이 되어있고 교동 교동이죠 동성로 뒷골목 금판남래 거기가 지금 많이 핫하고 거기는 카페보다는 술집 밤에 가시면 새로운 모습 여기 또 파스타집이요 파스타집이가 잘 안나오세요 온통 인스타 감상받고 없다 콩샵이네 여기도 온도 납품안이고요 아 여기 이 거리에 모르는 가게가 없냐 여기 주변 건물 주세요 진짜 맛있는 케이크 가게인데 여기서 주문 케이크 많이 주네요 아 진짜? 아 그렇네 삼덕동 가서 커피 한잔 때리나요? 여기까지 봉산문화 거렸고요 커피는 여기서 안 먹고 삼덕동 가서 먹는답니다 또 같이 가시죠 여기로 가는거야? 네 골목골목에 있어요 여기 커피샵 가는거야? 여기는 삼덕동에서 많이 가는 소품샵이고요 부산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허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허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허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허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허야 어허야 지금 근데 커피샵도 엄청 인기고 아 그래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삼덕동 여기가 삼덕동이고요 옆에 삼덕초등학교고 여기가 다 벚꽃나무인데 여긴 아직 벚꽃이 안 폈네요 여기도 이제 카페가 줄줄이 있네요 여기가 우리가 오늘 먹을 커피샵이야 여기가 로코피피 여기가 오늘 커피 마실 삼덕동에 있는 느낌있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오늘 커피 마실 삼덕동에 있는 느낌있는 카페입니다 바깥에 약간 윈도우시처럼 자리가 있네요 여기가 자리 너무 높은데 초등학교 삼덕초비 카페 이야 3단 하트짜리 플레임와이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딱 내가 지금 먹고싶던 커피였어 이렇게 3단 하트가 예쁘게 나왔던거는 스팀도 정말 좋네요 잘 되었고 맛도에 따라가셨어요 별때는 가볍게 넣어두셔도 좋고요 별때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인스타그램 한번 제대로 해봤지? 한국에서, 대구에서, 삼덕동에서 먹는 블랙화이트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쉣 저 maj9인 아iki 요전보기 아iki 엥뚜덕동에서 먹는거랑 거의 비슷한건데? 훌륭하네 이제 떼가 맛있는 치고 있어 역시 장센스의 초이스는 실망하시키지 않아 배가 부르다고 했지만 맛은 못 쳐요. 커피 너무 만족스러운데? 응 진짜? 다행이다. 내가 엄선했지. 다음 코스는 우리 고 김강석님이 예전에 사셨던 그 집 근처인 대봉동 방촌시장 김강석거리 벽화거리를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곳으로 가요. 김강석길 함께 가보실까요? 초입에 동상도 있습니다. 우와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많아? 사람 많네? 아니요. 나는 되게 좋아. 서울인집이. 응 나도. 갈게요 출발. 여기 적혀있다. 대봉동에서 태어나셨네. 어? 그래요? 대봉동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서울로 이사 가셨네. 그래요? 여기 김강석님의 연표가 나옵니다. 64년도에 여기서 출생하셨고 여기는 서울로 이동하셔서 경희중 대광고 명지대 경영학교 다니셨구나. 단명하셨습니다. 몇살때도 더 가신거지? 나일곱살. 96백살은 얼마냐? 30백살. 서른즈메 내시고 돌아가신거야? 서른즈메 내시고? 저번에 옛날에 왔었던 벽카랑 다른거 같은데? 지금 현재 보수를 한 번 했어요. 왜냐면 샨티 디자인으로는 너무 빛도 바르고 낙서도 생기고 나이가서 지금의 추운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려보네요. 3분에 5천원? 괜찮네. 근데 3분만에 그려준다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 진짜? 너 또 먹는게 없네? 그럼 이거 그려가지고 그린걸로 핸드폰 케이스 만들까? 어 괜찮네. 괜찮지? 자기애가 너무 쓰는 계획이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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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eeling! 한꺼번에 이리 해볼게 바로 돼. iren LGBT! 아는거 Etika아 그리고 인사해줘서 하나의 클래골이랑 부모님, desproci고 포장하고 있는 Тоon 사과 같은 거올리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거 Throne 문제에 있는 장관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이거 완전 증명사진 같지 않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야 여권사지 그때 여권사지 나 저기 있으면 실제로 운전면허지 갱신하러 갈거거든 이거도 낼까? 이걸로 운전면허지 갱신 가능하겠는데? 피 안날거 같은데? 와 진짜 리얼하다 기차같네 여기 마그넷이야? 여기 아기자기한 예쁜 쓰레기들이 맛있다 이거 대구 소품이 좋네 대구 소품이 좋네 대구 토막인데 이런거 사가면 안되지 이거는 나한테 뭐다? 다섯글자? 더 이상 확장은 안되지 옛날이랑 길이는 똑같네 그럼요 확장은 안되는데 그림만 바꾸고 그림도 진짜 깨끗해졌다 응 이 그림은 다 누가 그리는거네? 다 새로 있어요 어떻게 있어? 아 작가가 있네 작가가 다 다르나? 아까 22년도에 새로 낼구나 이거를 음 음 여기까지가 김강석 거리의 끝이네 끝 끝? 그렇게 길진 않은데 아무튼 한 번쯤 대구 중구 오시는 분들이 와볼만한 곳입니다 제가 방금 그렸던 캐리커처도 한번 해보시고 장제야씨 우리의 다음 일정은 뭔가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오늘 중구투어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반월당에 들려서 대구 봉산문화거리도 가고 맛집도 가고 그 삼덕동도 가고 그 다음에 삼덕동에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고 마지막으로 김강석 다시 그릴길에 와서 멋진 캐리커처 질문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루를 마쳐봅니다 대구에 앞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대구 터박이게 보이로그 마칩니다 안녕